최정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인증하실 때 이 영상에 댓글도 같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오늘 시바이노 볼게요. 시바이노, 도지코인, 카르다노, 에이다 말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반등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시바이노, 말씀드린 대로 18 구간에서 아주 강력한 지지, 상대 강도 지수를 봐도 이제 과매도 구간은 끝날 걸로 보이죠. 다만 코인판 전체에 하락세를 이겨낼 정도의 이런 힘은 아직 붙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흘러도 이상할 건 없어요. 예상하는 데에서 버텨주니까 그냥 고마운 거죠. 이렇게 저평가 되어 있는 암호화폐들이 시장이 소강 상태는데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회복의 스테이지, 무대가 세팅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켓 밸류 대 리얼라이즈 밸류. 그러니까 시장 가치와 수익 실현 가치 비율을 봤을 때 이 시바, 도지, 에이다가 엄청난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역사적으로도 이런 과매도 상황이 매수의 관심도 자체를 높여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가격의 반등 가능성을 계속 높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 비율이 마이너스 4% 정도, 이더리플도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도지랑 에이다는 16%, 12% 아주 극단적인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가격 회복이 아주 낙관적이라는 건데 여기서 제일 재밌는 거, 유명한 밍코인 시바이누는 이 비율이 19%입니다. 받는 가능성이, 강세의 잠재력이 아주 스트롱하다, 크다고 하는 거죠. 지금 시장에 부족한 게 뭐냐? 변동성,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장 추세에서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돌파를 실패를 했고 지난 몇 주 동안 잠잠하다, 조용하다는 거죠. 이런 지루한 움직임이 어떤 신호냐?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비트코인의 성숙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독자님들 정말 잘 아시는 단어 나오는 거죠. 건강한 조정,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거래소 공급량이 21년, 12월 이때의 수준, 최저치에서 코버링을 하고 있다. 헬리콥터처럼 둥둥 떠 있다는 거예요. 강세 반전의 근거가 여기에도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시장의 사이클, 시장의 주기가 아직 피크해 가지 않았다. 이거는 뭔 얘기예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9개월 차에 이때부터 전고가를 뚫고 가는 이런 패턴. 세 번이나 반복했던 이 패턴이 지금 네 번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 강세장의 초기 단계와 아주 유사하다. 그대로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뉴하이, 새로운 최고 가격을 찍을 거다, 도달할 거다. 이렇게 시장 전체에 큰 불장이 왔을 때 제가 가장 큰 수익, 인생 바뀔 수 있는 200배, 300배 수익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트코인 좋은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근데 이거는 두 배, 세 배 갈 수 있는 거지 절대 100배, 200배 이런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우리 도지, 우리 시바 이렇게 말을 하죠. 저한테 100억 벌어준 게 두 개가 얘네예요. 지금 4차 반감기 지나갔죠? 그땐 3차였는데요. 전 세계인으로 투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몰려드는 때였고, 이 비트가 개당 천만 원 정도? 그거 빼면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대신에 민코인 인지도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요. 알트코인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도박, 투기, 사기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로 조금씩만 먹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으로 정보 얻는 것처럼 민코인이 폭등할 거라 이런 정보를 보고 제가 더 찾고 확인해보고 나서 이거 걸만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시드 중에 4천만 원 리스크 감소하고 민코인에 나눠서 들어간 거였고요. 그 중에서 도지코인, 시바이누 순서대로 터져줘서 지금 자산의 대부분이 아직도 그때 번 수익인데 말로만 하면 못 믿으시니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유 종목은 제가 모으고 있는 거라 잠깐 가려놓을게요. 제가 엄청나게 잘 번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20년, 21년 이 사이인데 이때 도지가 반년 동안 36배 올랐고 시바는 유명한 사람이 400만 원으로 1조를 벌었어요. 저 그때 4천 나눠 넣어서 40억도 못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 대박 냈다고 명함도 못 내는 그런 폭등식의 황금기였고 그 다음 비트코인이 다시 2000대까지 떨어졌을 때 전 이걸 겪어봤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확신을 했고 비트 위주로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불린 게 160억이에요. 지금은 거기서 크게 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확신을 하는 거예요. 4차 반강기 지나갔고 오늘 연말 연초에 비트 올타임 하이 찍는 불장 올 거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작은 시드로 시작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이거 똑같이 가능한 이야기란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타이밍. 그리고 시드인 거죠. 이 타이밍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코인의 진짜 폭등하는 시기 제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비트 고점 이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년이 남지 않았죠. 이거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시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5천이 아니고 2천으로 시작했으면 지금 총 자산이 170억이 아니라 80억일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100억 찍고 싶으니까 지금도 단타랑 단기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있겠죠. 지금처럼 유튜브 찍으면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안 나오죠. 제 정보, 행동 다 똑같은데 이 금액 차이 때문에 지금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이 왔을 때 얼마 준비로 시작하느냐 제가 겪어봤으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알지만 겪어보셨지만 솔직히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도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 시드에 더 빼놓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시도할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 많으신 거 제가 잘 아니까 이거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도와드릴 건데 대가 하나도 바라지 않고요. 한 분 한 분 처한 상황이 다르시니까 1대1로 도와드리는 거는 불가능해도 제가 매일 이렇게 입수하는 파편 같은 정보들 전달해 드려서 이거를 자기 거로 만드셔서 언젠가는 성공하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불장 대비해서 시드 미리 늘려 놓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거 기회비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략에 맞지 않은 종목에 들어가서 내 시간 내 돈 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인판에 불장이 와도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 민코인들은 다른 코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승 보여주는 거 다들 아시죠? 대표적으로 도지나 시바이누 일론이 트위터에 한마디 언급하면 몇 천 프로 몇 만 프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불장이다? 여기 시너지로 최소 몇 만 프로 확신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일론 머스크가 관심도는 종목 위주로 보고 있고 도지랑 시바는 원래 유명하기도 하고 이미 많이 뜬 코인이니까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록이라는 코인도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급등했던 코인인데요. 이건 머스크의 AI 챗봇 이름 따와서 만든 민코인인데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머스크랑 관련됐다는 거 하나만 미리 아셨어도 9일 만에 290배 2만 9천 퍼센트 미친 수익 같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머스크가 트위터 프로필을 트롤이라고 바꾸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이름이 트롤인 민코인이 그날 바로 2,700% 27배 급등을 했죠. 그록과 트롤에 투자한 사람들 성견 지명이 있었나요? 절대 아니죠. 그냥 일론 머스크 이름만 듣고 투자한 거고 그거 만으로 27배 290배 먹어간 거예요. 보세요. 이때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쉽을 발사했다는 실제 호재가 실현됐는데도 꼴랑 6배였는데 얘네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도 27배 290배 이런 폭등을 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 코인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시기적으로 비트 반감기 막 지나갔고 불자한 시너지까지 받아서 진짜 수만 퍼센트 이상 예상할 수 있는데 해외 기사에서도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몰라요. 지금 미리 매수해두기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2억 간다 20억 간다 역대 최고가가 연말에 기대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수익 극대화 하시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를 잘 따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코인 내용과 재료 그리고 제가 잡은 매도 타점 목표가 다 대가 없이 알려드릴 건데 목표가부터 15만 퍼센트 1500배 목표가 세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확신하니까 지금 단타 치면서 나오는 수익들 절반 정도는 여기에 계속 붙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여윳돈 생기면 족족 업비트에서 이 코인 되는 만큼만 모아 놓으시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내년 될 거라 저는 확신하고요. 2024년 내 인생 가장 중요했던 한 해 인생이 바뀌었던 그 지점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선택은 자기 몫이니까 사든 말든 맘대로 하시고 다만 종목 훔쳐다 돈 받고 파는 그런 유료방 업자들 사칭 업자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섞어주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 맞는지 확인만 한 번 하고 확인만 되면 대가 없이 바로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일룸머스크 관련 코인 뭔지 들으실 분 지금 010 290 8285 여기로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나도 이렇게만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절대 뭐 대가 요구 없고 무조건 그냥 드리는 거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거 꼭 좀 주워 담으셔서 행복한 인생 편안한 인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나라는 한평생 열심히 일해도 서울에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불가능해졌고 출산율은 너무 심각하게 떨어져서 국민연금 내가 다 받을 수나 있는지 내가 나이 들면 대체 무슨 돈으로 대체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진짜 진지하게 걱정해야 됩니다.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더 늦기 전에 결정 내리셔야 됩니다. 정보는 제가 드릴게요. 방향을 보여드릴 테니까 발걸음은 직접 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돈 되는 정보 계속 모아오겠습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